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제 기준과 출제 문항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보게 되면 어떻게 써있는 거냐 환경보건학의 수업진행방법 1페이지에 있죠. 수업진행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서 2페이지는 출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 이게 써져 있죠.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교재가 있죠. 교재는 크라운 출판사 2023년판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크라운 출판사 환경보건 2023년판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가 양가로 두 번째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론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문제풀이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2023년 대비해서는. 그럼 이제 이론은 거기에 기본반과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는 심화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보건학은 여러 우리가 보게 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를까지 들어야 되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 보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만 들어도 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그 반이 있다는 직렬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눠놨는데 그러면 기본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이론이 그 다음에 심화는 우리가 이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구성을 한 것들을 거기 간단하게 써놨죠. 첫 번째 기본반은 교재를 보는데 크라운 출판사 1장부터 우리가 몇 장까지 되어있어요. 그 목차를 보게 되면 10 몇 장 5장까지 되어있죠. 그럼 15장까지 되어있는 거를 기본반은 어느 어느 파트를 하는 거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교재 1 내지 12장이라는 건 1장부터 12장까지 하는데 거기 가로 안에 또 뭐라고 되어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한다는 것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하고 2장에 있는 내용도 다하고 그 다음에 9장까지 내용을 다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거기 콤마 찍고 나서 12장부터 10장부터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일부한다 이렇게 해서 일부 써놨죠. 일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는 기본이 들어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심화가 들어야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기본의 기본반만 들어야 되는 반들이 고밑에 보면 또 수록해놨어요. 그 반들을 위해서 일부만 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고밑에 심화반에서 또 다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아저씨께서 그거가 일부 그 다음에 전부 그 의미 내용이 지금 설명한 거죠.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 보게 되면 13장이 있는데 13장 보건유료 측에는 원래 이것이 환경보건에 관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환경보건에 관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보게 되면 틀리라고 하나씩 아무데나 툭툭 내요. 그래서 이것이 낫든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에 직렬이 낫고 어느 지역에서 낫는 거냐면 환경보건시험을 보는 보건직이라는 그 직렬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 듣는 학생들의 보건직이 아니고 여기서 환경보건에서 보건직이라는 것은 간호사 있는 학생들이 제한경쟁을 하는 데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만 뽑아요. 그럴 때 전라남도에서 보건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14장을 우리가 시험에 냈기 때문에 다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양경찰청 돼 있죠. 해양경찰청이 우리가 보게 되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한 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해양경찰청 시험 보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전남보건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대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전남보건직과 해양경찰청만 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내용들이 상식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직렬은 이 직렬을 이거 외에 건너뛰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를 가지고 난다는 거죠. 프린트는 환경보건육종합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작년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2021년부터 10년 단위로 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뭐가 2011년이구나. 이때부터 2020년까지 환경부 장관이 종합계획 세우는 것은 2020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2021년에 다시 또 뭐 이어 개정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지한 게 있죠. 그 내용이 2030년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맨 첫 번에 했던 1차 그 계획보다는 우리가 보게 되면 좀 틀려요. 틀린데 시험에 날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찍어놨는데 이거를 기본에다가 그럼 이제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찍을 필요도 없고 작년에 들었다면 그걸 봐도 되는데 그게 뭐 한두 시간 남아 문제라고 해서 찍어놨을걸요. 그거가 이제 기본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내용에서 일부가 들어갔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것이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2021년부터 2000 외는 1차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2022년이잖아요. 그리고 2000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수정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021년에 다시 개정을 또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에 날 만한 것들이 내가 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계획에 프린트로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반 이론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화반은 당연히 기본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화반은 심화반만 듣는 거냐 그건 아니고 기본에 들어가는 것들 다 듣고 그런데 이제 13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직렬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심화는 우리가 기본 더하기 기본 더하기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10장에서 아까 기본에서 뺐던 그 내용들과 곤충 같은 거 있죠. 특히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심화에서도 들어가는 부분이 깊이 들어가는 곳이 곤충학에서는 환경부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외에 미생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눌 때 곤충 같은 거 나누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뭐 농약 농사질 때 벌러질 주기자면 농약이고 똑같은 약을 모기나 파리 주기자면 살충제인데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가 서울 연구사 같은 게 깊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다룬다는 거예요. 심화를 기본 때 안 했던 그 장애인 내용들을 더 깊이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동영상 우리가 편집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눠서 내가 찍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식품위생 같은 거 그럼 우리가 11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거 일부러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들어도 돼요. 심화에 있는 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 반에 들어간 반들이 전남과 그 다음에 특성하고 이런 학생들이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식품을 우리가 공중보관학에서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부만 하고 나서 심화를 내가 돌린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에 우리가 이론에서 기본 반에 안 했던 걸 더 깊이 한다는 것이고 12장 있죠. 12장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에서 안 했던 걸 더 깊이 다뤄요. 특히 환경문화 우리가 보게 되면 해양경찰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깊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다룬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또 어디가 또 추가되는 거냐면 14장부터 15장 있죠. 그럼 14장부터 15장은 특히 어디가 주로 있는 거냐면 저기 해경이나 또는 환경부 같은 건데 이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영향 같은 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반드시 이렇게 딱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낸다기보다도 12장 역학 있죠. 역학에 대한 질병을 알으려고 그러면 14장과 15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심화반은 교재 파트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 프린트를 또 하는데 우리가 아까 기본에 들어가는 종합계획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법규를 심화반에서 하는데 환경보건 관련 법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관련 법규에는 환경보건법이라는 거 있고 그런데 환경보건법을 내가 고디고라놨지 아주 굵게 쳐놨지요. 그리고 나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고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구체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내가 이렇게 삐따기를 안 했죠. 그 삐따기를 한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서 의외로 심화반에서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반 듣는 어디냐 그러면 전남보건제에서도 여기가 한 문제 정도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최근 들어 많이 나는 걸 내가 삐따기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환경관련 법규는 여기에 수록되는 것만 한 거냐 그건 아니죠. 맨 끝에 등이라고 써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르는데 주로 여기 써놓은 것들을 많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거 삐따기로 해놓은 거 있죠. 글자를 눕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물질 관련 유해성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심화받는 어색들은 이거 듣고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경기도라든지 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서울연구사라든지 또 뭐 지방직 같은 환경기계에서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환경보건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이론에서 했던 거예요. 하여.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개 기준은 SO2, NO2, CO, O존, PMC, PM2.5, PB납, 그 다음에 벤젯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에 관한 기준치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고딕으로 안 해놓은 이유는 이것들이 이제 교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더라도 다 이미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딕으로 안 해놓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예법 있죠. 빚공예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연구사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 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의외로 경기도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해경 있죠. 여기서 의외로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장에서 소음이 어떻고 산업장에서 역학조사가 어떤 내용이고 산업보건에 관한 역학조사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일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법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에 관한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내 직렬은 어딜 들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어디를 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환경관련 법규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보건직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보건직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관련 법규라 그러면 거의 한 2천 페이지 될걸요? 그런데 이거는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몇 페이지 안되더라고 그리고 내용들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환경관련 법규들은 많이 바뀌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느 직렬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남보건직도 있다 법규를 들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연구사도 그렇고 그런 직렬들이 나는 그 법규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느 파트를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법규 강의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보기 1장부터 한 16장까지 법이 있을 걸까 17, 18개 한 20개 정도 법을 다룰 거거든요. 여기 등이라고 써놔서 몇 개 안 써놔서 그렇지 환경관련 법규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어느 직렬은 어떻게 몇 문항이 나고 그 다음 어느 직렬은 반드시 이거에 관한 법을 봐야 되고 이 내용을 하니까 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은 우리가 환경관련 법규 찍어놓을 때 그 OT처럼 해놓은 게 있어요. 목차를 쭉 해가지고 어느 직에는 또는 어느 지방에서는 어떤 문항수가 낮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OT 내용은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OT는 누구나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보고 아 내가 어느 직렬이니까 뭐가 되냐 어디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심화반은 기본 더하기 거기다 추가로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이 끝났으면 문제풀이가 또 진행되죠. 그럼 문제풀이는 1월부터 이제 진행돼요. 근데 올해는 12월부터 할 수도 있고 2023년 대비해서는 벌써 오늘이 2022년 9월 1일이죠. 세월 좀 빠르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여기도 기본 문제풀이반과 심화문제풀이로 진행돼요. 그럼 기본 문제풀이는 어떻게든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1장에 대한 문제들이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러면 1장 내용 쭉 수록해서 문제 뽑아서 놓고 그 다음에 2장 내용 있고 이렇게 해서 된 것들이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원별 문제풀이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여기 겉어놨다시피 우리가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로 우리가 문제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로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공개를 하는 직렬도 있고 공개를 안 하는 직렬도 있고 그런데 기출문제를 원래 공문이 오게 되면 똑같이 못 뺏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무슨 연구해서 내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나도 위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들을 배웠으면 내가 또 가르칠 때 중요한 것들을 아랫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똑같이 시중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끼지 마시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공무원 출제 의뢰 들어오면 거기 써져 있어요. 주의사항 같은 게. 그런데 이거를 시중에 없는 것들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한 문제당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드린데 한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이 아니에요. 문항에. 왜 그러면 한 문제 하나 만들려면 한나절은 걸리거든요.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오타가 있나 또는 시중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낼 수는 있지만 똑같이 이것들을 중복해서 내지 못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시간이 투자돼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요. 보기를 바꾸는. 특히 해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라운 출판소에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나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순서를 바꾼다든지 앞뒤 문장을 바꾼다든지 이러더라도 똑같은 문제라고 아닌 거다. 이렇게 여기서는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지만 아주 토시까지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책들을 보게 되면 시중에 기출문제집 나왔죠. 그런데 크라운 출판사에 뒤에 보게 되면 기출문제가 내가 처음부터 이게 환경보건도 문제집도 쓰고 했었잖아요. 그럼 뒤에 기출문제 수없이 몇 회가 있지. 거의 20년 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시중에 있는 건데 뭘 굳이 돈도 없는데 굳이 사가지고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은 다 상술이에요. 이 책만 완전히 충분히 소화를 시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고 실제 시험 가면 100점 못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50%는 쉬워요. 그 다음에 70점 맞게는 조금 어려워요. 중간 뛰기가 60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 정도 그러니까 20문제면 한도 문제는 무지 어려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를 내요. 상당히 어려운 걸 내요. 그러니까 맨 첫번에 2019년인가 그때 해경해서 쓸데없이 환경보건과 관련 없는 의료제도를 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유방임이냐 아니면 국가보건서비스냐 이런 것들이 원래 환경보건체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내는데 낮으니까 이거를 다루는 거지 나지 않을 땐 그걸 안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가 좋으면 우연치 않게 맞는 거죠. 찍어서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추도록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00점은 못 맞을 거예요. 재수가 좋으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또 만들어서 프린트로 진행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 문제풀이가 있지요. 그럼 본인들이 이론을 배우고 나서 이거가 뒤에 바로 밑에 우리 책에도 보면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단원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기할 때는 단원별 문제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똑같고 비슷한 문제를 두 번 우리가 푸는 것과 막 섞어놓으면 완전히 이해를 못했는데 모의고사라는 것이 막 섞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시험 가면 우리가 1장에 있는 문제 내 따르면 1번 2장에 있는 문제를 냈으면 2번 이렇게 하진 않죠. 막 섞어놔요. 그런데 섞어놓아서 하는 것들이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전에 임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에 있는 1장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 머릿속에 암기하기 위해서는 단원별이 쉬워요. 그리고 잘 외워져요. 이러고 나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나서 모의고사형 문제를 들어야지 모의고사는 단원별 문제풀이 이론이 기본이 안 됐으면 단원별은 너무 어렵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가만히 본인들이 보라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맨 첫번부터 환경보건을 환경보건이라는 그 내용이 옛날에 없었어요. 공무원에서. 그러다가 90년대 우리가 중반부터 환경보건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을 맨 첫번에 책을 쓰고 내가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집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지금 많죠. 내 책 이것저것 짜짓게 하고 그냥 딴 데도 짜짓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수록하다 보게 되면 저작권법이 걸리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 바꿔놓으면 그게 제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편집했느냐도 상당히 본인들 머릿속에 이해하는 거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별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것이고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원별이 끝났으면 기본반에 뭐가 있다. 모의고사형이 있는데 모의고사형은 여기에도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섞는다는 거예요. 섞어서 한다는 거죠. 그럼 1회부터 우리가 한 22회까지는 기본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23회부터 한 30회라든지 이거는 심화반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1회부터 한 30회 1회부터 한 32, 33회를 해요. 그런데 1회부터 한 20회 정도나 22, 33회는 기본반이 듣는 것인데 기본반이라고 하는데 기본반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심화는 당연히 기본반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누구나 다 들으라는 게 기본반이고 그 다음에 심화는 기본반만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깔지 할 날이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기본반만 들어야 되는 그 파트 나눠는 거를 보면 거기서는 또 그렇게 깊이 나지도 않으니까 나눠놨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그냥 들어야 되겠다라면 들어야 되고 이랬던 건데 그 의미죠. 그래서 기출민 예상 문제로 모의고사 섞어서 프린트로 한다는 거죠. 1회부터 한 1회간 20문제씩 되는 건데 22회까지 모의고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본반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기출문제풀이에서 일부 문제에 집어넣어요. 내가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새로 2021년부터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한 종합계획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험에 날 문항들이 문제들이 많지가 내용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문제풀이 아마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는 아까 거기에 있다시피 기본처럼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제 우리가 심화에서는 별도로 또 해요. 이것도 기출 및 예상문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형은 모의고사가 이제 1회부터 22회까지 있죠. 그 뒤에다가 붙여요. 뒤에다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1회부터 20회다 그러면 여기가 기본반이다 놓고 21회다 그러면 21회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뒤에 뭐 30회라든지 35회까지는 우리가 심화반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이것이 뭐 지금 여기에 있다시피 1회부터 22회는 기본이고 23회부터 25회는 우리가 심하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모의고사는 30회나 또는 32, 33회까지는 가요. 그런데 1회부터 한 22나 23회까지는 기본이 되고 뒤에는 우리가 심화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중화계획이 문제풀이하고 이론이 있는데 심화반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단원별의 문제풀이라도 다뤄요. 다루니까 이제 한 두세 번씩 다뤄진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관련 법규는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론에서 붙여놨는데 이것들은 이제 별도로 아마 해놨을 거예요. 이걸 당연히 문제풀이 프린트로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는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거기 국민안전처에 대한 조직이 뭐로 바뀌었어요?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가 보기에 크라운 출판사 뒤에부터는 국민 우리가 안전처에 대한 시험이다 이것들은 맨 첫번에는 해양경찰청이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의 또 사고 나면서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가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되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경찰청 문제나 국민안전처 우리가 문제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해경은 지금 현재는 해양경찰청이죠. 문제를 공개를 해요. 근데 문제 공개하는 것들은 의외로 더 쉬워요. 이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수업진행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서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적어놨죠. 출제 유형에는 양가로 첫번째 뭐라고 되었냐면 환경보건이라는 것이 있고 양가로 두번째 뭐가 돼요? 환경위생학이라는 게 있죠. 그럼 환경보건학과 환경위생학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것도 또 시험에 한번 났던 거예요. 우리가 맨 첫번에 90년도 초반때는 환경위생학이라는 과목으로 공무원에서 냈었어요. 근데 저기 김영삼 정부 되면서 위생이라는 개념은 독일어원이에요. 독일어원인데 우리가 독일의 그 여러가지 위생개념 같은 걸 따른 게 누구냐 하면 아시아에서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여러가지 사상 같은 걸 바꾸면서 또 여러가지 조직 같은 것도 위생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위생학 또는 무슨 위생학 이렇게 쓰다가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제문화청산하면서 다 싹쓸이하고 없애면서 공무원 시험도 환경위생학이었던 거를 환경보건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보건은 어디의 어원이냐 하면 미국의 어원이에요. 그럼 미국의 이것도 시험에 냈던 거예요. 보건은 누구의 어원이다. 우리가 독일 어원이에요. 아니면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일명 환경보건학으로 공무원 시험을 또 우리가 바꿨던데 어느 정부 되면서 지난 우리가 보게 되면 정부인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학은 많이 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맨 첫번에 90년대 초에는 환경위생학으로 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환경직 같은 데 다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환경보건으로 우리가 김영삼 정부 됐다가 서울을 예를 든다 하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지금 시장 말고 우리가 전시장 박시장 있을 때 그랬는지 환경위생학으로 어느 날 쭉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연구사가 환경위생으로 났지요. 그 김영삼 대통령 깊은 뜻을 모르고 누가 그렇게 바꿨는지 감옥을 위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제 문화 청산한 것들 다시 도돌이표로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환경위생학 내용이나 환경보건학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그럼 환경보건학이라고 공무원 시험에 나는 그 우리가 보게 되면 직은 어디냐 하면 환경보 환경부는 국가직이지. 환경부는 환경직이라고 나는 것에 환경보건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직이라고 동그라미 두 번째 나는 곳에 또 지방직이지요. 지방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양경찰정도 국가직인데 우리가 사지냐 객관식 사지냐 오지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부는 문항수가 50문제예요. 50문제를 낸다고 근데 객관식 오지예요. 그래서 오지라는 건 우리가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차지시월일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까지 있는 게 오지죠. 객관식 오지를 우리가 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수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에서 50문제가 되는데 50문제가 되다 보니까 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환경보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했지만 우리가 거의 10장까지는 아니요. 9장까지 9장까지는 어디랑 비슷한 거냐 하면 환경공학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환경직렬 학생들은 쉬워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직 있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전남보건직을 뜻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또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전남보건직이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가 또 쉬워요. 역학이라든지 9문 공중보건학에서 하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또 우리가 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폐기물 이런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보건을 듣는 직렬은 학생 수가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보게 되면 파트가 상당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환경부는 우리가 환경보건으로 난다는 거죠. 환경직 환경부는 오진대 객관식 오진대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 반을 들어야 되고 기본에 있는 이론과 기본 문제풀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 들어가는 환경직 듣는 환경보건을 듣는 학생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이론 환경부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로 환경보건 들어야 되는 거죠. 기본이론과 기본 문제풀을 듣고 그 다음에 심화에 들어가는 심화이론과 심화 문제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계획에 이론과 문제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법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련 법교 왜 이렇게 법규를 나중에 법규를 별도로 또 해놨잖아요. 거의 한 18인가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1장이다. 대기에 관한 법이 2장이다. 그랬다면 1장부터 한 20장까지 될걸요. 그 많은 법이 우리가 보게 되면 직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해경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부는 우리가 빅공예라든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은 어느 직렬이나 다 나고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대기파트 같은 데 나기도 하고 대기오염에 관한 법도 나고 이래서 보는데 환경부 때문에 이 법에 관한 내용들이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환경관련 법규 내용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삐딱이 써는 건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 부분에서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직은 우리가 지방직이 있고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국가직이 되는 거죠. 그럼 지방직은 어디냐 하면 여기서 필수가 되는 그 지역도 있고 아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는 작년부터 작년이니까 올부터구나 아마 필수로 들어갔나 그랬을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하고 지방직은 어딜 뜻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또는 서울시는 환경 우리가 보게 되면 직렬해서 환경보건을 안 보더라고 연구사는 보지만 그런데 충청북도의 환경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강원도의 환경직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보는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거를 뜻할 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 쉽게 국가직하게 되면 장관이 있는 부처에서 우리가 학생을 모집한다 그러면 국가직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나 군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는 지방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직에는 어떤 지역은 필수고 어떤 지역은 선택이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에는 사지로 내는 거예요.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로 하나 사지로 하나 그게 그건데 우리도 이것도 우리가 많은 변천사가 있어 맨 첫번에 사지였다가 지방직이던 국가직이던 오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지로 됐다가 또 오지로 됐다가 내가 공무원가키지 몇십 년 됐으니까 그러다가 또 사지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몇 개 우리가 국가직만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여기는 아직까지도 오지로 돼 있죠. 그리고 다 사지를 또 바꿨죠. 그러면서 여기서 기본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들으라는 것이고 환경직에서 해경도 마찬가지로 종합계획 들어야 되는 것이고 법도 들어야 되는데 법에서는 여기서 위에 거랑 환경부랑 똑같이 해놨지만 거기 법에 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OT에 가면 또 어느 직렬이 많이 난다 문항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보건직은 우리가 보건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두 개를 나누어져 있죠. 여기에 보건직은 공중보건이 들어가는 보건직이 아니에요. 별도의 보건직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남 경력경쟁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학생만 보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보건직이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한경쟁을 시키는데 환경보건을 필수로 들어요. 들어요. 봐요. 그런데 의외로 또 여긴 쉽게 나요. 그래서 기본만 그래서 기본만 간호사 있는 학생들이 보는데 우리가 사질, 객관식 사지라는 것은 객관식 사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반 여기서 보게 되면 이론 기본이론 듣고 종합계획을 또 들어야 돼요. 종합계획 들어야 되고 환경관련 법규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몇 개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OT에도 아마 전남보건직은 안 됐지 아니 그렇고 또 한도 문제가 나요. 그래서 환경보건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실내공기질화법이라든지 화학물질평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다 됐지만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문제없이 문제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보건직이 또 하나 있죠.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하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대학을 안 가고 우리가 바로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기술계를 뭘 하게 한 거냐 하면 저거 학생들이 누구나 다 대학 가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의 우리가 보게 되면 고등학교 나와서도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죠. 이 고등학생들이 보건직을 별도로 한 학교에서 한 명씩 뽑아서 봐요. 그러니까 특성하고등학교 같은 데 있지요. 그랬을 때 전산을 전공한다든지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왜 상업계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건데 요즘은 그런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서울에서만 봐요. 딴 데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1등하는 학생들 뽑겠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는데 1년에 거의 한 10월 달에 한 번 못 걸려 이 학생을 일명 보건지 우리가 특성하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사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기본만 들으면 돼요. 기본만 들으면 된다고 기본이론과 기본 문제풀이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됐고요. 그다음 환경위생학이라고 나는 그 직렬은 서울연구사만 그래요. 서울연구사 그런데 서울연구사는 우리가 많이 뽑지 않고 해마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한 2년에 한 번 어떨 때는 3년에 한 번 그게 수요가 많지가 않은데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환경보건학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심화, 우리가 보게 되면 심화이론과 심화문제풀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종합계획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관련 법규 당연히 이론과 문제풀이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은 우리가 환경보건학에서 아까 얘기다시피 쭉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생학이나 환경보건학이나 환경위생학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시험 볼 때 그 말이 위생이냐, 복권이야 이렇게 써놔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옛날보다는 높아졌어요.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것들도 많이 내고 그래요. 그래서 100점 못 맞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100점 못 맞게 하더라도 또 이게 있어요. 난이도에서 10%는 아주 어렵게 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난이도도 이것이 반드시 이 직렬에 근무할 때 필요한 것인가 또 상중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것도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접근을 못할 정도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술계이기 때문에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더 깊이 갈 뿐이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각 장이 있죠. 우리 책에 있는 각 장부터 우리가 출제 문항수 나는 파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드릴 테니 책의 목차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장 페이지 책 보게 되면 문항수를 대충 반드시 이렇게 딱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충 우리가 난이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6페이지가 있죠. 환경보건 개념은 90년된 초에서 나섰어요. 그 다음 안 나더니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2019년 여기 한 문제가 나요. 한 문제가 어떻게 나는 거냐면 환경보건 듣는 보건직 있죠. 전남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나더라니까 그래서 환경보건 개념은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대기환경은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근데 2개 내지 3문제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3문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가로를 한 거는 주로 어딜 뜻하는 거냐면 환경보건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개 내지 3문제는 지방직이라든지 또는 해양경찰청이라든지 또는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이렇게 나는데 환경보건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딴 지역보다 숫자들이 많아요. 3문제 정도는 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있죠. 대기오염은 3개 내지 4문제 가로 열고 6문제 그러면 환경부는 6문제까지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환경부 듣는 학생들이나 지방직 환경직은 여기 보게 되면 3장 같은 경우는 쉬울 거예요. 3장, 4장, 5장, 6장은 아마 우리가 지방직 같은 경우에 또는 환경부는 쉬울 거예요. 환경공학과 비슷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뒤에가 또 보건 쪽이 어렵겠죠. 그래서 대기오염은 3개 내지 4문제 가로 열고 6문제 가로 친 거는 환경부 뜻하는 거 나는 거죠. 뒤에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급수위생은 2문제 정도 나요. 그럼 가로 열고 2문제 환경부도 2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 2문제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성화고라든지 또는 보건직 있죠. 특히 보건직 전남보건직이 아마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박, 겉탈기라도 전공한 학생들과 안한 학생들은 그런 차이더라고 이쪽을 내가 상당히 자세히 해주는데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공학한 학생들은 너무 자세히 얘기 안 해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보건지 전남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은 내가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이쪽 파트를 무지 어려워하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급수위생은 2문제 가로 열고 2문제 정도 되는 것이고 5장, 수지로움 있죠. 수지로움은 1문제 내지 2문제 그 가로 열고 2문제 근데 수지로움 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어디가 많이 나는 거냐면 해양경전청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해경은 말 그대로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요. 해경은 아마 여기서 2, 3문제 도 날걸요. 그렇더라니까 여기서 맡아놓고 나더라고 그래서 1문제 내지 2문제 가로 열고 2문제 그 다음에 하수나 폐수처리는 1문제 내지 2문제 가로 열고 2문제 내지 3문제 가로 연 것은 일명 환경물주로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거기에 있지요. 8의 폐기물 있죠. 우리가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8장의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에 환경부는 의외로 여기서 폐기물에서 2, 3문제가 나요. 그래서 환경부는 물처리보다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6장에서 폐기물 쪽에서 2, 3문제가 나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의료에서도 의외 의료 폐기물이 있겠고 경리 의료 폐기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전남도 폐기물의 정의가 또 나요. 그래서 지정폐기물이 어떻고 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오염 있죠. 토양오염은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 전남이 나요. 전남은 토양오염이 항상 한 문제 나더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남은 보건직에서 간호사들 간호도 써먹고 환경도 써먹으려고 그런 건지 이쪽으로 많이 나더라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보건 산업보건은 두 문제 가로열구 여섯 문제 그럼 두 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는데 우리가 환경부는 여기서 여섯 문제가 나요. 근데 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는 거예요. 여섯 문제 난다는 것이고 집합소 위생은 한 문제 정도 그리고 환경부도 한 문제 정도 나는 것이고 주택 및 의복이 있죠. 구장에 보게 되면 주택 및 의복은 한 문제 가로열구 여섯 문제 환경부는 여기서 여섯 문제 정도가 나요. 여섯 문제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딴 지역은 한 문제 정도 나는 것이고 여섯 문제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특히 소독 있죠. 환경부는 소독에서 소독 한두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다섯 문제가 나걸요. 그래서 소독을 달달해왔야 돼요. 환경부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거기 우리가 구장보게 되면 유괴 소독에 뭐가 있다. 소독을 한 여섯 다섯 문제 써놓으면 된다는 거죠. 문항수가. 그런 다음에 10장 보세요. 10장은 위생해충이지요. 위생해충은 두 문제 가로열구 네 문제 그래서 환경부는 조금 더 깊이 나요. 저 서울연구사하고 그래서 네 문제 정도 난다는 것이고 식품위생 식품위생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가로열구 아홉 문제 그러면 환경부는 여기서 아홉 문제 정도도 나요. 그러니까 50문제니까 앞에 환경공학과 겹쳐지는 물파트라든지 대기파트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여기서 의외로 많이 나죠. 그래서 환경부는 11장과 12장과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학은 일반적인 직렬은 한 개 내지 두 문제가 나는데 가로열구 아홉 문제가 난다. 환경문 아홉 문제가 난다는 거죠. 역학 및 감염병 관리 있죠. 12장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가로열구 아홉 문제 환경문은 아홉 문제 정도가 나요. 그 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5장과 14장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15장을 안 들으면 또 12장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학 8문제 정도 난다는 것이고 다른 직렬은 한 개 내지 두 문제 가로열구 8문제 그 다음에 보건의료는 한 문제인데 전남에서 옛날에 전남에서 한 두 번 정도 났던 것 같아요. 한 문제씩 났던 것이고 해경도 한 번 2019년인가 2020년에 한 번 났던 거예요. 이것이고 그리고 성인 그 다음에 15장 15장도 날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이 11장과 12장 같은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보게 되면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몇 대까지 있어요? 23회까지 있죠. 따라서 이것도 내가 잘라서 만약에 내가 돈에 녹다 걸랐다 그러면 모의고사로 해서 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책에 다 있으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장까지 있네. 그럼 이제 2023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전남꺼 올라가 있고 25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늘이 9월 1일이죠. 2023년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책을 어떻게 살까요? 그러는데 2022년에 산 학생들과 2023년 대비해서 2023년판은 우리가 차이는 있어요. 근데 프린트를 줄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야 된다고 요즘 돈도 없다 그러는데 그냥 2022년에 산 학생들은 2023년 대비해서 들어도 거기서 프린트를 보충해서 줄 거예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 시중에 있는 책을 굳이 더 사고 싶다면 이 책을 크라운 출판사 걸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때 이제 보게 되면 다른 책을 돈이 많다면 사도 되고 아니면 서점 가서 대충대충 보게 되면 아 이것이 오타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남의 책을 더 보고 싶은 더 보시라고 그러면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OT는 OT대로 끊어야 되겠다 그럼 10분 쉬었다 1장 1장 환경보건 개념을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